위라 흫 아 침 왜냐면 그 자녀도 그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해요 그 높은 위치도 그냥 꽁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그쪽 관련된 전공이 있어요 종목 입고 다 했더라고. 유학도 갔다고 그래서 나 한 명쯤은 잘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난 낙하다 이런 거 싫어한다 거절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할 거라고 했어요 괜히 혼자 너무 정직하게 사왔던 것 같애 누가 알아준다고 정치할 것도 아니고 정치할 것도 아니고 아 이 자식이 아 뒤에서 때리고 있어 일로와 일로와 너 일로와 어 여기 가면 안된대 아우 야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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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은 힐러들 너무 잘해줬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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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대기 배링 넌 아아 아이씨 네 딜러들이 엉망인데 이거 너무하네 진짜 자 베이베 아이씨 겐지를 아예 못잡아 아이씨 바꿔야겠다 아이씨 힐러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이씨 힐러들 아 나 산다 이거 살렸어? 아이씨 망치 아아 바꿈 일단은 지금 그거 나와가지고 바꿈 자리에 나와 그 뭐야 바스가 나와서 바꿀게요 망치 날렸네 와리가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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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하기 시작하네요 아이씨 이제 이제 좀 힐 하네요 아이씨 근데 중요한 건 뚫래는 게 문제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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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꿨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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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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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